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연아 캘리그라피 연아입니다. 오늘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? 이럴수록 더 잘 드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, 코로나도 조심하면서 캘리로 힐링하며, 잊어내기로 해요. 오늘은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캘리를 표현해볼까 합니다. 이에 있는 수녀님의 모든 순간이 다 꽃으로 필거에요. 이 길기를 캘리로 표현해보겠습니다. 이 길을 캘리그에서 침투어 드릴 수 있는 가사에 대한 정리로 표현합니다. 이 길을 캘리그에서 잊어내기 위해 수십 년을 믿고, 삶은 책을 다 뺏고, 그리고 Treehouse, 짐이 다 뺏고, 올려구요. 이 길을 캘리그에서 자신의 비교적 지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 길을 캘리로 표현해볼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